피크아웃 시나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수도권이라든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지방은 거의 예외 없이 하락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 요지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나쁜 상황인지를 못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세 상승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21년 이후부터의 부동산 시장은 피크아웃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탈한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원화 유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피크아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서울도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도 저는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정말 다 필요 없고 일단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200만명 가까운 숫자 빠지거든요 서울에서 왜 빠지냐면은 서울은 XX을 상실한 데가 많아요 가구들이 서울에서 대거 이탈하게 되고 서울도 이제 텅텅 비어지기 시작을 하고 현재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0.8%씩 빠지고 있는 걸 봤을 때 20대만 잠깐 와서 살았다가 30대부터는 전부 다 XX에 정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 많은 인구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XX는 2052년에도 인구가 느는 구조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인데 네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대표님이 또 이렇게 피카오 코리아라는 서적을 출간하셨는데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피크아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정부가 PF 구조 조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정부 말에 따르면은 전체 한 3천 개 사업자 중에서 정리 대상 사업장이 5%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지난 2년 동안 PF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안 터트리는 형태로 추진을 해왔구요 그러다가 5월부터 드디어 올해 말까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거를 좀 가격을 낮춰서 토지를 매각하고 이렇게 좀 사업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그냥 브릿지론 연장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쭉 해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냐면은 어쨌든 곧잠에서 반값이든 아니면 더 내린 가격이든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현재는 아예 다 멈춰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올해 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랑 명분이랑 정책이랑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발표한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6월 중에 선정 기준대로 민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PF가 1, 2, 3, 4단계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된다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특히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럼 4단계는 뭐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겠다고 해가지고 7월부터 컨펌 받으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매물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업장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결국은 리스크는 두 개의 기관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건설사로 가고 금융사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랑 금융사 중에서 좀 안 좋아지는 회사도 있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팔리는데 얼마나 잘 팔린지 이런 거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약간 예단하기 힘들다 그 여파를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3,000개에 5%이면 150개인데 그 150이라는 숫자는 지난 2년 동안 PF 대주단들 관리해온 정부가 관리한 현장 숫자가 150이 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그 숫자에 맞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결국은 이제 연장이 안 되고 올해 중에는 신규 사업자를 찾아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출구 전략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소위 토지비가 좀 많이 깎이면은 사업 원가가 내려가니까 시가가 좀 빠졌으니까 그 원가 내려간 만큼 토지비가 깎인 걸 팔고 새로 사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공사비 올라간 거는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비가 0원이어도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PF도 정리될 땐 정리되겠지만 안 될 때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사업장 중심으로는 굉장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피카우코리아의 제가 말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지방소멸이랑 수도권으로 막 쏠림이 있는 그런 현상이 광범위해진다는 건데 그럼 지방사업장들은 더더욱 더 매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상당한 양극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계속 오른다 53주 연속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셋가격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권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그널이 아닌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표상 서울은 반등을 했죠 그리고 그 많은 부동산 실증 연구들 보면은 전세랑 매매는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결국 기업으로 치면은 어닝이거든요 근데 어닝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산업의 변화로 멀티플이 빠지면 주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전세는 매매가랑 정상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강세가 나왔을 때 전세가 강세를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매매가 강세가 되고 저희 4년 전 기억하시겠지만 20년 7, 8월 전으로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가가 대폭등했을 때는 매매가 역시 대폭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강세 지역은 이것도 재밌는 게 비수도권은 전세 약세 중이고 수도권만 전세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서울만 초강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금은 전세 초강세는 뭐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거시적인 거는 금리가 좀 내려간 게 있고 22년 하반기 대비나 23년 대비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최소 50pp 이상 내려갔고요 22년 고점비로는 150pp 이상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올랐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좀 미시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아파트랑 비아파트가 있는데 비아파트가 전세가 원래는 5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비아파트 전세 20% 받게 하면 돼요 비아파트 쪽은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다 전세 깊이 소위 빌라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다 아파트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인 임차 배분 문제랄까 배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전세가 초강세를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시적인 영향보다는 20년의 그 환경은 초저금리에다가 최대 유동성에다가 막 임차려도 이제 대폭 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거시적인 랠리는 없고 DSR 규제도 있어서 매매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순 없는데 근데 미시적으로는 빌라 시장 다 죽어버리고 아파트 시장 전세 초강세로 가니까 아파트 매매가 서울 아파트 매매만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서울만 바라본다면 다시 강세장이 온 것 같은데 전국 그러니까 거래량도 전체주택 8,000건 아파트만 4,800건 회복을 했고 근데 전국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냥 강보압세라든가 혼조세 정도에 해당이 되고 지방은 여전히 약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이상 야르태 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서울은 강세장 왔고 돌아섰고 단기적으로 전세가 안정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정부도 잘 안 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전반적으로 심해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19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강세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이 강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는 그쪽 지역 집을 팔면서 서울집을 사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피카오코리아 거거든요 지방소멸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21년 이전과 이후에 주택시장에 어떤 시장의 인식 변화가 있냐면은 출산율이 화두가 된 거는 22년부터였어요 22, 23년을 거치면서 아 이게 지방소멸이 완전 거의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팍 해버리니까 그 지방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매우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지방주택을 정리하면서 알짜 자산을 취득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알짜 자산은 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고 어차피 지방주택 차분하면은 전세 낀 갭매수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울시 원정 매수 비중이 폭등했거든요 외지투자 매수 비중이 원래 20% 언더에서 지금은 30% 가깝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 밖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밖에서 사시는 그분들 출처 조사 해보면은 광주나 대구 부산에 자기 집 팔아서 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게 맞나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이신 분이 부산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부산에서는 전월세 살고 전세 낀 갭매수를 서울에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각자 도상하는 건데 네 그래서 과거의 강세장은 전방위적인 강세장이었는데 지금의 강세장은 완전 피카우 코리아 강세장이다 그래서 서울만 나홀로 강세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그러니까 유명한 단지들만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유명한 단지들 위주로만 실거래 최고가가 찍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3월 기준으로 한 8만 3천원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전국 아파트 물량만 약간 5만 가구 분양을 또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시그널 같긴 한데 서울에서도 강동구, 성북구, 마포구 등 정비사업단지가 이제 분양에 나서고 그래서 이제 팔렸고 내놓은 집값 새집이 넘치면은 하반기에 약간 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주택가격이 그 공급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단기 입주가 많으면은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는 입주가 많았을 때 전세가격은 거의 무조건 내리고요 그래서 신도시에 막 주택 대단지 몇 개가 덩덩덩 중공 돼버렸을 때 전세가가 거의 완전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파구에서도 18년도에 헬리오시티급 구천세대에 막 입주했을 때 전세가 박살나가지고 잠시 엘스 리센트도 전세가 다 빠졌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규주택 공급은 새집이 지어진 거다 보니까 결국은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는 신축주택 중공과 함께 주택가격 강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의 매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매도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은 신규주택 건설 공급은 결국 주택가격 강세로 이어지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균적으로 가격을 올리니까 두 번째로 매도 물량이 많아서 지금 8만 건을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엄청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있다 이런 입증도 되는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서울이 23년 5월 기준 6만 8천인데 지금 한 8만 5천 되니까 이게 못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에 만약에 5천 건 팔려버리면은 8만 5천이 뭐 영원히 못 파는 물량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분위기가 지금 팔릴 거 같다고 생각하면은 원래 안 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팔릴 거 같으면 아예 내놓을 생각도 안 하는데 좀 거래가 된다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아 요즘 어떠냐 뭐 팔리냐 나도 내놔도 되냐 이러면서 막 올려놓다 보면은 물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매물 잔량이 늘어나는 거는 주택가격 강세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어 제가 저도 종합적으로 지금이 진짜 진정한 뭐 대세강세잖아요 저도 막 14년부터 18년까지 막 대세강세를 부르짖었던 입장에서 네 그때처럼 그 대세강세냐는 저도 모르겠고 그때는 집이 일단 쌌고 지금 너무 비쌌고 DSR 규제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선택 선별적 선택적 지역적 그런 강세인 것 같은데 어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도 물량이 그 매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은 편이긴 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스카이로켓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팽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막 가격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거꾸로 그들도 지방에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손실을 메꾸는 과정에서 또 서울집을 처분해야 되고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팽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양극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아파트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매가 늘어가지고 18년 만에 경매의 물건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는 폭등을 하고 빌라 시장은 죽어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고된 전세대책 발표도 미뤘다고 하는데 약간 이런 그 정부의 대책은 이렇게 좀 약간 방치?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는 비아파트와 아파트 시장 간에 전세 임대차나 월세 임대차의 분배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건 미시적인 문제고 미시적인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전월세 관련 문제가 빌라 쪽에 많이 나서 전세 포비아랑 아파트 전세 강세가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특히 작년부터는 거의 빼박 이런 현상이 명확했거든요 데이터들이 모두 다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는 뭐 몰랐다선 치더라도 그리고 재작년 10월부터 금리가 갑작스럽게 튀었고 그 과정에서 이걸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못했지만 작년 5월부터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이거는 현 국토부 장관은 박사 논문을 전세 제도로 받으신 분이세요 국토부 장관 논문에는 이 말이 정확히 실려 있어요 금리 내려가면 전세 올라간다 금리 올라가면 전세 내려간다 그 다음에 단기 주택 공급은 전세가 하락에 기인을 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도 전세가가 내려간다 그럼 다 본인 실증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그분이 전월세 대책을 안 내고 있다는 거는 1년째 잘 안 내고 있는 거는 전세가 상승을 좀 의도한다는 거거든요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의도하고 그리고 거꾸로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아파트 전세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파트가 또 너무 비싸지니까 빌라가 상대적으로 싸보일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다시 그걸로 빌라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산 가격 상승으로 PF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PF 문제는 가격이 꺾여서 발생한 거니까 그거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다시 내리 올려 버려야 되는 건데 현재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불균형으로 아파트 전세가 올라간 거를 이걸 어떻게 잘 잡아서 이 문제를 푸는데 쓰려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는 게 제 그냥 추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되게 이걸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국토부가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가지고 전세책을 미루고 간담회나 하고 이상한 대책이나 내고 근데 언론에서는 또 이거를 선구제하는 게 맞냐 이런 작은 프레임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선구제라는 뭐 그런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 그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는 단계로 갔다 특히 비아파트 쪽에서 비아파트가 주거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토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쉽게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오르고 그러면 뭐 매매가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이제 빌라 시장이 좀 싸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빌라도 오르고 근데 사실 절대적인 가격 수준 자체가 우리가 이제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이제 계산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가 상당히 지금 절대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무시하고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은 가구 소비 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계의 소비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우리나라는 계속 감소 중에 있는데 어 다른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그 소비 비중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웃긴 게 어 자기 소득 대비 주거로 나가는 비중은 20%인 국가에서 되게 낮은 편에 속해요 미국은 소득 대비 30%가 주거료로 나가요 그런데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 진입해서 소비가 60% 넘어가고 우리도 20년 전엔 6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내려와서 40%대에요 좀 지나면 중국처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 개별 개별 국민들의 소득이 낮다는 것도 있고 그게 낮아서 거기서 20% 쓰고 있는데 다른 소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주거비가 올라가면은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되고 그럼 민간의 소비 비중 계속 줄어들고 우리 경제 구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민간 소비는 원래부터 큰 의미가 아니었는데 더더욱 의미가 없고 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수출 밖에 없고 그리고 수출 기업 스윙에 따라가지고 판율도 그냥 맨날 너를 띠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시 변동성 더 커지겠네요 아 네 더 커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 냈는데 우리나라가 슈퍼 에이징 시대로 간다 그래서 성장 동력 잃은 것 같다는 거고 핵심은 자기네 모양을 돌려보니까 20년대 한국의 실질 GDP는 2.4% 같은데 30년대는 1.8이고 40년대는 1.1이다 50년대는 안 넣는데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뉘앙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초고령이랑 저출산이랑 막 이런 부분으로 생산성 낮아지는 부분들을 저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그 레포트에도 나오지만 원하는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4월 이번 수출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가 좀 튀어가지고 50억불 흑자더라고요 근데 개인들이 30억불씩 순유출하고 있는데 주식한다고 좀 지나면은 수출 흑자는 그냥 서비스로 다 마렸습니다 이제 그냥 개인은 미국 출시할 때 화냈지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지금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40에서 50억불씩 계속 개인이 순유출 시킨다 그러면은 무역 흑자 웬인가 다 엎어버려 무역 안 좋은 연도에는 와우 그러면 그때는 완전 슈퍼점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 막으려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 막 쓰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 금액이 그러니까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 그래서 화는 화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생각하면은 일본처럼 막 와타나베 부인들이 앵캐리 하듯이 원캐리로 막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뭐 종부세 폐지 검토한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고 상속 증여세도 대폭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시장이 어떤 영향일까요 어 그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적은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뭐 내용을 되게 길게 얘기하겠지만요 어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어떤 정치 세력이 유권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71년에 조지 스티글러가 포획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자로 포획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찰이랑 범죄자랑 서로 짬짬이하거나 막 이런 게 실물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논문으로 하면서 80년 노벨상을 탔는데 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부동산은 유주택자가 60%고 무주택이 40%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에 있어서 유주택자 그룹에게 포획되기가 쉽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네 유주택자 그룹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강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조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포획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당이 그 종부세 얘기하는 거나 재산과세 낮추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어 유주택 가구들에게 좀 포획되는 형태의 정책이 나왔다고 저는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부세는 21년에 서울 기준으로는 47만 명이 그 적용 대상자였어요 원래는 그거는 전체 서울의 매수 자가 250만 명에 20% 가까운 숫자였거든요 50만이면은 근데 원래는 한 6% 정도 되는 고가 세금이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꽤 많은 사람이 냈습니다 어 그래서 금액도 1조 5천억 하다가 그해 4조 4천억까지 점프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내냐 그건 아니고 지금 다시 세금이 1.8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애초에 그냥 이걸 없애버리자고 하면은 한 십몇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선거의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22년 대선이 아스라산산 표차로 졌고 종부세가 올라간 거가 21년에 가장 그 반발 심리가 높았을 때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온 거 같고요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고 좀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획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은 그렇다면 야당이 조세에 대해서 센 정책을 내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서울 아파트 랠리를 더 부추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하신 피크아웃 코리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의 원정 매수에 나서는 국내 이미 앞서서도 그 말씀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그게 피크아웃 코리아 1단계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피크아웃 시나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약간 그 다음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1단계는 지방소멸이고 수도권 과밀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이라든가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지방은 거의 예외 없이 하락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이 훨씬 강세였던 때가 많았었어요 그 지방의 수급 사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급이고 뭐고 없이 그냥 탈 지방하려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21년 이후부터의 부동산 시장은 피크아웃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1차고 그래서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꾸로 수도권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 요지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나쁜 상황인지를 못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마치 제 몇 차 랠리 대세 상승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게 가속화되면서 저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페이지 1인데 이게 아주 어떤 특정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의 외화 유출이 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흐름이 끊겼을 때가 저는 이제 페이지 2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도권도 쪼그라드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탈 한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원화 유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페이지 2단계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 아마도 높은 환율 그 다음에 높은 수출 관련 기업에 따른 증시어 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진짜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한은에서는 2040년부터 실질 GDP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 2040년부터 실질 GDP 마이너스를 하는 출산율은 1.15명 기준인데 현재 우리 출산율은 0.7명대 6명대니까 그렇죠 뭐 203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은 티가 안 나지만 뭐 5년 6년 지나면은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지역부터 나와가지고 공동화 공실화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게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국내 이민 오는 것도 이제 얼추 끝나고 수도권 안에서도 높은 출산율이 없고 막 그러면서 초등학교 왜 이렇게 없어지고 이러면은 막 그 안에서도 다시 재배치가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화자산 해치하는 전략을 광범위하게 펼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서울도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도 저는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그 결국에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려면은 정말 다 필요 없고 일단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사람 많아야죠 사람 많아야 돼요 그리고 도쿄 맨날 얘기하는데 도쿄는 도쿄도도 그렇고 도쿄 23구도 그렇고 사람들 늘고 있거든요 서울은 어쨌든 서울시 인구는 2008년 9년 정점 찍고 천만 찍고 내려갔고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는 서울에서 중위 시나리오도 150만명 빠지는데요 중위 시나리오가 출산율이 1점 몇 명이에요 근데 서울 출산율은 0.5명인데 그래서 저위 시나리오인 출산율 0.8명 기준으로는 200만명 가까운 숫자 빠지거든요 30년 동안 서울에서 왜 빠지냐면은 서울은 보육기능을 상실한 데가 많아요 학교가 없어지면서 네 네 1인 가구 중심으로만 도시가 돌아갈 순 없기 때문에 그 결혼 가구라든가 양육 가구들이 서울에서 대거 이탈하게 되고 현재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0.8%씩 빠지고 있는 걸 봤을 때 20대만 잠깐 와서 살았다가 20대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균들이 서울엔 많죠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살았다가 연애 결혼이라도 활라치면은 너무나 높은 주택 가격 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전부다 경기도에 정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 일부 지역은 도시 기능이 짱짱하니까 견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25개 구에서 상당 구들은 그런 기능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서 경기도에 이제 많은 인구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미래가 되면은 경기도에 인구가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아 오히려 경기도 쪽에 많아진다 네 경기도는 2052년에도 인구가 느는 구조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인데 지금 인천이랑 경기도만 짱짱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지방은 일자리 없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왔는데 서울은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으로 가거든요 경기 인천에는 출산율과 무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가 오히려 더 장기적인 시계율로 봤을 때는 자가 구입을 하기에 주택가격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자가 구입에 장기적인 전망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 자가 구입을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약간 서울의 핵심 강남 강남도 사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강남은 맨 마지막까지 뭐 나름 짱짱이 버티겠죠 그 안에서 나중에 그 페이지 2단계가 가면 네 비수도권에서의 수도권 이민자 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성인 돼서 넘어온 사람이 줄어들면 서울도 이제 텅텅 비어지기 시작을 하고 경기도가 그 해계무늬를 가져가는 그 과정이 생기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소위 이제 돈이 있는 계층은 서울의 요지로 서울 안에서도 점점 더 요지를 찾아서 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도시 기능이 가장 견조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강남, 서초는 상당 기간 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그런 지역은 상당 기간 그 소위 권세를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전과는 다른 그런 미래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히 요즘엔 출생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1분기에 0.7명대 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1년 놓고 봤을 때 1분기 출생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는 즉슨 2분기, 3분기, 4분기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네네 사실상 0.6명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네네 이렇게 심각해지는 출생율 높이는 뭐 해결 방안 이런게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는 마일드한 방법부터 되게 막 혁신적인 그런 방법까지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막 그 혁신적인 방법 박정희가 강남 키우던 방법으로 어 서울 직장들 혁신적인 방법 이런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주민세를 1억으로 하자 지금 만원이거든요 지금 만원인데 1억으로 서울시 주민세 1억으로 하자 그러면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차등법인세율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은 법인세율을 높여버리자 그러면 이제 차등법인세율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서울은 많은 기능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차등전력 비용 비용 같은 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전부 지방에 짓도록 한 다음에 서울은 동일 비용으로 받아버리니까 서울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주 업어 키워야 되는 도시가 됐거든요 한국 전체적으로 여기를 막 업어 키워야지 되고 보육기능 떨어져 주차기능 떨어져 일자리만 갖고 있고 자립기능 에너지 자립기능도 없고 뭐 주거기능도 없으니까 경기도에 의존하잖아요 사실상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온실수 화초 같은 존재인데 일자리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등법인세율을 해가지고 서울 법인세율이 높다 그러면 대기업 본사그룹들이 좀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지방까지 안 가더라도 수도권으로 좀 분산 배치만 되더라도 그리고 수도권 남부지역이나 아니면 충청권이 그래서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권 외곽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어느 정도 분산되면 적당한 인구분산이랑 그런 분산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과격한 방안이고 마일드한 방안도 결국은 1.3명대 출산에서 1.0으로 내려갔다가 1.0이 깨지기 시작한 그 16년부터 지난 6년간의 변화를 보면 다시 거기까지만 올려도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6년부터 왜 깨졌냐 이것도 아까 수도 수도권으로 이민 오는 거고 등등 일자리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지방 일자리 회복하는 그런 마일드한 정책들을 잘 써도 그래도 지금처럼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카코리아 상황이 딱 왔고 지방 소멸 시나리오가 딱 왔는데 그 어떤 지방 일자리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꾸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지방 이전 기업들한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늘려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 기준을 아 그러니까 10명 이상 가야 되고 자본은 투하 자본은 10억 넘어야 되고 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1인 기업이 어쨌든 1인 2인 기업도 막 갔는데 이제는 못 가요 그런 기업들은 가도 혜택이 없어가지고 네 저만 해도 만약에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서 그냥 거기서 외곽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법인세 감면 목적으로 10년간 감면해 주고 이러면은 이제 갈 법한데 이제는 그런 걸 안 주거든요 내가 10명 이상 고용한 규모 있는 데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더 허드를 낮춰줘서 더 많이 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30평대 아파트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향후 주택시장은 어떤 유형의 주거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한 명당 평수를 곱해서 1인 13평 2인 26평 3인 39평 4인 52평이기 때문에 34평은 이제 애매한 평일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서 아마도 30 근데 34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5평이거든요 네 근데 25평의 그 범용성이 좋아서 어쨌든 25평도 방 3개가 나오는 3배 구조가 나오니까 34평에서도 방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개소당 평면 구조는 똑같고 면적만 다른 건데 그 정도는 25평이 흡수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거꾸로 38평부터는 방 4개 평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 4개 정도가 되는 그런 평형일 때가 3인 이상 가구한테 적합한 평형이라 생각하고 그 34평에 대한 그 선호 중 상당수가 38대로 갈 것 같고요 그 34평에 대한 선호 상당수는 거꾸로 또 26에 갈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현재 34평에 몰입돼 있는 그 공간 선호는 39와 26이 좀 나눠갖게 되면서 26과 39가 오히려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좀 이제 상승 압력을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 코리아 측에서 돈의 이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1억 정도의 목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암울한 미래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으로 한 50% 짜고요? 나오지네 금으로 저는 금 그렇게 많이 사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저라면은 어쨌든 국내 해외를 최소한 반반 이상으로 짜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국내 주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국내 기업이니까 어 이제 분석이 잘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수출 기업들은 늘 엄청난 성과를 내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절반을 짜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미국에 있는 지수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해칙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고 미국에 있는 개별 섹터를 하면 또 그 개별 섹터나 기업의 변동성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외화 자산은 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해치의 차원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버는 거는 자기 비중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 알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잘 벌리는 기업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래도 하이닉스는 변동성이라도 높고 좀 이거라도 있지 삼성전자는 어차피 5만원 갔다가 8만원 갔다가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스윙해야 되고 뭐 10년 지나도 계속 그 가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보다는 이제 한국이 좋아하는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피카우코리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으신다면은 기회가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레벨에서는 대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크로 레벨에서 거시 레벨에서 이거가 어렵다는 것이지 생산이 꺾여버리니까 개인들은 뭐 이런 각자 대응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을 뭐 우스갯소리 50%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약간 지정확실 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 지금요? 네 아 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또 약 달러를 원하는 뉘앙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달러가 강세 구간이라고 봤을 때 물론 약 달러를 원한다고 약 달러가 되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환도 지난 몇 년이랑 또 다르게 약간 변동성이 있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원화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 대신 달러랑 N으로 해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달러랑 N도 상황이 약간 아리까리 하니까 이제 일부 금으로 가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원화의 약세를 해지하는 차원이어야지 마치 달러나 금으로 엄청 벌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또 굉장히 질의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산배분은 그냥 원화 자산이랑 외화 자산이랑 뭐 해지 차원에서 비중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이니까 사실 디지털 금,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비트요? 저는 비트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저희 저희 사이다 경제하고는 제가 그런 인연이 조금 오래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달란트 투자 하시면서 레앙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막 제가 피카우코리아라는 얘기를 하면은 한국 망한다 해가지고 막 공포파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망하기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지 진짜 망하는 사람들은 벌써 조용히 다 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안 망한다 이 얘기하고 본인은 다 외화 자산 취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해외부동산 취득하고 온통 해외 뭐 하고 이러면서 포트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마치 한국은 좋은 것처럼 해서 설거지 하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은 어쨌든 자산의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이제 조금 조금이라도 그런 자산배분 개념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뭐 무조건 안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작년 원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0배 넘어간 주식이 정말 산더미 같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진짜 너무나 많은데 그런 주식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수출주였어요 그래서 수출주 중심으로 좀 공부해 보시면은 상당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국내 기업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크와 코리아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단기간에 벌어진 건 아니고 장기간에 그렇죠 약간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알고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신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욱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